밸런타인데이 특집을 맞아서 달달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당신의 매마른 삶을 촉촉하게 접수해줄 신하영 기자입니다. 어서오세요. 신하영은 제 여자입니다! 뭐라고요? 뭐라고 했죠? 나갔지가 않았어요. 저 인선 잘못 본 거 아닙니까? 30여 년의 세월은 물론 제도까지 뛰어나면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은 쉽고 사랑의 힘이 위대하구나. 모두 모두 사랑하세요. 모니터 테라트가 문턴은 안티 бог